피라미드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건축물로 넓은 밑면과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는 형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사각불 모양으로 바깥면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각불 이외에 다각불 형태도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뾰족한 모양의 한자의 금자를 닮았다고 하여 금자탑이라고도 부릅니다. 피라미드를 떠올리면 대표적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연상되지만 이러한 형태의 건축물은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마야 문명의 치첸이트사, 아제텍 남미 문명들의 재단으로 쓰인 계단식 돌 피라미드들이 있으며 혹은 고구려의 장군총 같은 무덤들도 피라미드 형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대 건축물인 지구라트도 피라미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무게의 대부분이 바닥에 집중되고 꼭대기에 작은 피라미드가 올려져 있는 피라미드의 설계를 보면 피라미드의 위쪽에는 자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아래쪽으로 힘이 적게 가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러한 힘의 분산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피라미드는 세계 여러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거대한 피라미드들을 꼽자면 우선 멕시코 동부 푸에블라주 촐룰라에 있는 대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밑면의 가로 세로 길이가 450m 450m인 촐룰라 대피라미드는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의 4배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대부분 땅에 묻혀 있어 관광지로서의 명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피라미드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들로 다슈르 네크로폴리스의 레드 피라미드와 쿠프왕의 대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중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성으로 인해 현존하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에소포타미아인들은 지구라트라고 하는 가장 초기의 피라미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황금과 청동으로 화려하게 도장되었지만 햇볕에 말린 진흙벽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구라트는 수메르, 바빌로니아, 엘람, 아카드 및 아시리아 등 여러 곳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지구라트는 다른 건축물도 함께 들어선 신전 복합단지의 일부였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지구라트는 평편한 땅 위에 만들어졌는데 기원전 4천년인 우바이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오래된 지구라트는 초기 왕조시대가 끝날 무렵에 시작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는 기원전 600년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직사각형, 타원형 또는 정사각형의 평편한 땅 위에 각각의 층이 점점 작아지는 형태로 건축되는 지구라트는 상당히 납작한 피라미드 건축물이었습니다. 지구라트의 안쪽은 햇볕에 말린 벽돌로 되어 있고 내화 벽돌의 앞면은 바깥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벽돌 앞면은 여러가지 색깔의 유약을 바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성술과 연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들은 이렇게 유약을 바른 벽돌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기도 했습니다. 층수는 2층부터 7층까지 다양했으며 꼭대기에 신전을 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으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기술한 내용이 유일한 증거자료일 뿐입니다. 신전까지 올라가려면 지구라트의 한쪽 면에 있는 경사로를 이용하거나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이어진 나선형 경사로를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이집트 피라미드입니다. 벽돌이나 돌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중 몇몇 피라미드는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피라미드는 태양의 빛을 기준으로 삼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표면이 매끈한 편인데 반사가 잘 되는 백색 석회함으로 되어 있어 멀리서 보면 아주 반짝거립니다. 캡소는 대개 화강암이나 현무암과 같은 경질석으로 만들었고 금이나 은 또는 호박금으로 도금한 경우도 있어 매우 반사가 잘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기원전 2700년부터 기원전 1700년까지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피라미드는 고왕국 시대 제3황조 시기의 파라오 조세르와 건축과 이모텍에 의해 건축되었습니다. 이러한 계단식 피라미드는 6개의 사다리꼴 분묘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이집트 피라미드는 기자 피라미드 군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피라미드 첫 번째 시간으로 피라미드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로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피라미드 영상에서는 이집트와 수단 나이지리아 등의 피라미드에 대해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